타인에 관한 지혜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어쨌든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버타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 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사탕 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어라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찬양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그 대신에 친절하게 당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라 가장 쉬우면서도 고귀한 길은 다른 이를 짓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올라가는 것이다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귀와 눈은 두 개씩 주었지만 혀는 오직 하나만 주었다 그것은 많이 보고 듣되 말은 적게 하라는 하늘의 고귀한 뜻일 것이다 악행을 하는 자는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는 더 큰 상처를 입힌다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마라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 자신에 관한 지혜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는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세상을 먼저 움직이려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움직이는 법이다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진정한 실패란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변화하려면 과거의 것과 싸우는 데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라 그 대신에 그 에너지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쏟아라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올고든 사람은 결코 불의를 범하지 않고 절제 있는 사람은 방자하지 않다 이는 배울만한 무엇인가를 배운 사람이 그것을 모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가 보기에 몸을 단련하지 않는 사람이 몸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없듯이 영혼을 단련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들이 비록 절제 있다 하더라도 나쁜 사람과 사귀지 못하게 한다 훌륭한 사람과 사귀면 미덕이 잘하지만 나쁜 사람과 사귀면 미덕이 손상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훌륭한 사람에게서는 훌륭한 것을 배우겠지만 그대가 나쁜 사람과 사귀면 갖고 있는 지혜마저 잃고 말리라 걸음이 빠른데도 걸음이 빨라지고 싶다던가 이미 강한데도 더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부자이면서도 더 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게 자네가 재물이나 건강이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일이요 적어도 지금은 자네가 바라든 안 바라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요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더 욕망할 경우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장래에도 가지고 싶다는 뜻인지 아니면 딴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게 그러면 그는 깨닫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나는 철학의 실천과 가르침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방식대로 권하고 그를 설득하여 말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나의 친구여 위대하고 강력하고 지혜로운 아테네의 시민들이여 그대들은 많은 재물과 껍데기뿐인 명예와 명성을 쌓는 데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나 지혜와 진리와 영혼의 가장 큰 발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은가 어린 시절에는 겸손하고 젊어서는 절제하며 어른이 되어서는 정의롭고 젊은이여 쾌락만 쫓다보면 어떤 꼴을 당할 것 같은가 자유로운 인간이 당장 노예가 되고 많은 자산을 쓸데없이 탕진하고 고상하고 유익한 일에 써야 할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미친 사람처럼 허튼 일에 열중하게 되지 않겠는가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잘 되어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주고 있다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라 살이 분별이 있는 인간이 운동과 식사 문제에 주의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한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그것을 수확할 사람을 알 수 없고 집을 잘 지은 사람은 거기서 살 사람을 알 수 없으며 유능한 장군은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지 알 수 없고 유능한 정치가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지 알 수 없으며 행복하기 위해 미인과 결혼하는 남자는 그 아내 때문에 고통받을지 알 수 없고 권문색가의 인척이 된 자는 그들 때문에 나라에서 추방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일들을 모두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분별 없는 자들이다 인간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성실함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곤란이란 거의 없다 지혜에 관한 지혜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매 시작이다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한 것은 단지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다 너가 물에 빠져서 숨 쉴 공기를 원하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너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일에는 안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일이 잘 풀릴 때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거나 역경에 처했을 때 지나치게 우울해하는 것을 피하라 우리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다 마침내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최고이자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훌륭한 사람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의 가식이다 미지의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이 가장 큰 선일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종류의 무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자만심인 무지가 아닌가 그리고 이 점에서 나는 나 자신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나는 세상을 거의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교양이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양이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내라 다른 사람이 고생하면서 깨우치는 것을 보고 쉽게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읽고 싶은 책에서 출간한 초역 소크라테스의 말 일부와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아무리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입니다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쟁쟁한 후대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2005년 BBC에서 선정한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뽑힐 만큼 현대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했다고 추정되는 말 중 가장 유명한 말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명언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너 자신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일임에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남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평생 내 좁은 사고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남과 책에서 배움을 얻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위대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철학을 통해 나 자신을 갖고 가고 내면을 단단히 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권해드립니다 유일한 선은 알며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소크라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